네 지금부터 상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상수 이전 시간에 살펴봤는데 중간중간에 상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변주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인공은 innum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은 innum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Java 5.0부터 제공된 기능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기능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이 기능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것과 다른 방법으로 상수들을 사용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수가 무엇인가 부터 시작해서 innum이 출현하기 전까지 상수를 사용해왔던 여러가지 방법들 또는 여러가지 패턴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자연스럽게 innu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배경에서 출현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새로운 것만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해야 될 코드들 또 우리가 같이 일해야 될 사람들은 꼭 새로운 기능만을 쓰지는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그 기능 또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패러다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상수가 뭔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높아심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나머지 얘기를 진행을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x는 1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x는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1은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상수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더 정확해지죠. 자 1이 2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값은 예 유일무일한 고정된 값인 거죠. 바로 그 고정된 값을 x라고 하는 변수에 예 할당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 x의 값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수와 변수는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상수가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특성 뭐 그걸 이용해서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죠. 자 여기 보시면 음... 스위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위치문은 if문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문법적인 요소죠. 그리고 이 스위치문의 type이라고 하는 변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type에는 현재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을 1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코드를 작성하는 우리가 임의로 정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1은 type 1은 사과고 2는 복숭아고 3은 바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피로에 의해서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각의 1, 2, 3이라고 하는 단순한 기호로 사과, 복숭아, 바나나라는 것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type 1이라고 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과라는 뜻이에요. 사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type에 그래서 type으로 우리가 숫자 1을 주게 되면 자 케이스문에서 바로 이 부분에 걸리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이 실행되면서 57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이거 57은 57kcal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4, 93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이 type으로 어떠한 값이 지정됐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케이스 2번이 실행될 수도 있고 3번이 실행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코드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숫자 1은 사과고 2는 복숭아, 3은 바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각의 숫자에다가 의미로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주석이 있잖아요. 이 주석이 일종의 설명서 또는 의미를 적어놓은 그런 노트 같은 것인데 누가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이게 뭐야 하고서 이걸 지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코드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숫자만 보고서 이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57, 34, 93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예, 바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 지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 메인에 적혀 있는 이 상수들 있잖아요. 1번, 2번, 3번이 무슨 뜻인가 하는 이것과 실제로 그 상수를 사용하는 예, 이 코드가 지금은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별로 혼란스럽지 않은데 이 위에 있는 이 코드와 이 밑에 있는 실제로 그 상수를 사용하는 저 코드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예, 그리고 이 타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름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주석이 주석에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숫자들이 타입의 값이라는 얘기도 없다고 한다면 예, 이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 또는 이 코드를 이해해야 되는 사람은 상당히 큰 어려움에 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각각의 숫자 대신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겠죠. 자, 살펴볼까요? 제가 코드를 바꿨습니다. 자,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먼저 볼까요? 어, 애플 피치 이건 복숭아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나나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어, 선언했고 이 변수의 위치를 봤을 때는 전역변수죠. 예, 클래스의 그리고 보시면 프라이빗으로 선언했는데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예, 프라이빗으로 하건 퍼블릭으로 하건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변수의 값이 한번 지정되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키워드죠. 예, 즉, 바뀌지 않는 값 그것이 상수이기 때문에 이 애플이라고 하는 것도 예, 상수가 되는 겁니다. 값은 1을 갖고 있는 상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static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클래스의 변수라는 뜻이죠. 이 애플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애플이 1번이고 예, 피치가 2번이고 바나나가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마다 달라질 필요가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클래스 소속으로 한 겁니다. 예, 그게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뭐 인트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애플은 1번, 복숭아는 2번, 바나나는 3번이라고 요렇게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는 숫자를 사용했고 주석을 이용해서 각각의 숫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숫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 상수를 사용을 한 겁니다. 애플. 그리고 이 애플은 타입이라는 값에 들어갔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케이스 안에는 애플, 피치, 그리고 마나나 요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어떤 점에서 개선이 있었나요? 주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각각의 이름만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대충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주석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그 설명은 가장 좋은 코드는 주석이 잘 달려있는 코드고 더 좋은 코드는 주석이 필요 없는 코드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주석이 필요 없는 코드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수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설명드렸는데요. 이건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의 재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었을 거고요. 제가 다음 동영상부터 조금 더 심화된 얘기들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불가능한 인트로 구경하는